어떻게 이런 시국에 흥이 나서 춤을 추고 부둥켜 안고 돌아갈 수가 있어 이 구두기들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신사 숙녀 여러분 나 김두환이야?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똥통의 구두기로 보고 말을 하겠어 이 구두기들아! 술 마시는 건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다 남녀가 부둥켜 안고 이 전쟁동에 춤타려 이라리 침바람 내는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? 뭐가 말이야!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열고 있다 이 구두기들아!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야? 어떻게 이런 시국에 흥이 나서 춤을 추고 부둥켜 안고 돌아갈 수가 있어 이 구두기들아! 나는 너희들을 밖으로 다 끌어내서 조리를 돌리기로 했다 빨가벗겨서 부산거리를 활보시켜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너희 같은 구두기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? 끌어내 끌어내서 조리를 돌리고 신문기자들 불러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? 정말이요? 정말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요? 좋아! 좋아! 그렇다면 당신들 폭주하는 의미로 대한민국 만세를 계속 불러! 어서! 만세! 대한민국! 계속! 만세! 계속! 더 크게! 대한민국! 만세! 대한민국! 만세! 좋아! 좋아! 아주 좋아! 자 그럼 지금부터 속지 않은 의미에서 집에 갈 때까지 대한민국 만세를 계속 불러! 알았나? 대한민국 만세! 대한민국 만세! 대한민국 만세!